미국 중부지방이 기록적인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댐이 넘치고 철교가 붕괴되면서 일부 주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. 박수유 기자입니다. 거센 물살에 잘려나간 지방이 단면을 드러낸 채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습니다. 시커먼 흙탕물은 댐을 넘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립니다. 미국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미네소타주 블루어스강에 있는 레피단댐이 범람했습니다. 상류에서 떠내려온 나뭇가지 등 온갖 부유물로 댐이 막히면서 불어난 강물이 주변으로 넘쳐 흐른 겁니다. 댐이 붕괴될 가능성은 낮지만 비가 더 내릴 경우 추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지역 주민 수백 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. 바로 옆 사우스 다코다주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. 사흘간 500mm에 육박하는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마을이 물에 잠겼고 철교까지 붕괴됐습니다. 최악의 물난리에 결국 주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. 미국 기상청은 홍수 피해를 입은 중서부 지역에 앞으로 며칠 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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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